오늘의 용의이자 아이브 3명이서 왔어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 한번 들어볼까?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유진 그리고 감성랩퍼와 요정을 맡고 있는 가을 그리고 랩이랑 유니컴을 맡고 있는 레이 오늘 나오는 이유가 뭐야? 앨범 홍보 신곡 제목은? 11 11 11이구만 11의 컨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아 맘이 다채롭다는 얘기구나 데뷔곡이 축구경기의 베스트 11이라는 뜻이라던데 셋 중에 가장 운동신경이 좋은 멤버는 누구야? 하나 둘 셋! 유진! 유진!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나 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아이브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어 추적! 30분! 아이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인사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데뷔를 했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브가요 여러분들 저희가 녹음을 12월 2일에 하고 있는데 12월 1일인데 어제 데뷔를 했어요 데뷔 2일 차예요 인사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신인다운 느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빈 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요즘 나의 레이입니다 아직까지 딱 떨어지는 맛은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식 멤버가 몇 명이에요? 저희가 6명입니다 6명 오늘 3분만 나오셨는데 추적 대상 오늘 아이브 데뷔 2일 차인 우리 아이브에 대해서 브리핑 먼저 해보도록 하죠 드디어 가요계의 정식 출사표를 던진 화제의 걸그룹 아이브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우주소녀 이후 약 6년 만에 데뷔하는 신인 걸그룹 아이즈원에서 큰 사랑을 받은 안유진 장원영 두 멤버부터 실력 매력 비주얼 모든 게 완벽한 갈레일 리즈 이석까지 여섯 멤버 모두 빠지는 게 없는 완성형 6인조 걸그룹 평균 신장 170 와우 평균 연령 17세 막내가 무려 07년생 와우 자 멤버 전원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MZ세대 아이돌의 정석 2021년 12월 1일에 발표한 데뷔곡 11 뮤직비디오는 공개 6시간만에 500만 비를 돌파 성장형이 아닌 완성형이다 라고 자신있게 외치는 K-POP의 밝은 미래 그 이름은 바로 아이브 막내가 07년이에요? 네 맞아요 네이가 막내인가요? 아니에요 밑에도 또 있어요? 네 동생이 있어요 와우 그러면 지금 몇 살인거야? 15살입니다 네 15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우리 아들이 06년생이거든요 와우 와우 자 3명이 이렇게 선발이 돼서 왔는데 6명 중에 기준이 뭐예요? 어 저희 아무래도 일단 저는 리더이다 보니까 아 유지는 끼고 첫 라디오 스케줄에 온 것 같고 레이는? 맞습니다 레이노 형은 저는 귀여워서 제일 귀여워서 제일 귀여워서 가을이는? 저는 여기 지금 가을이라? 아 네 그런가보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언니라서? 맞아요 아 안정된 멤버 네 아 아이브는 무슨 뜻일까요? 팀명이 궁금해요 데뷔 2일차 네 저희 그룹명 아이브는요 I have라는 뜻의 줄임말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가지게 될 것들을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은 팀 이름입니다 가진 것만 평생 다 보여주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대요 앞으로 가질 것들도 가질 것들도 보여드릴 겁니다 전부 다 아 윌헤브도 있네요 네 윌헤브도 네 윌헤브도 네 윌헤브도 아 그렇구나 아 다른 후보 이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후보도 아마 한의 공모를 통해서 이게 결정됐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있었을 텐데 이게 압도적으로 조금 얘기를 안 해줬어요? 네 저희는 몰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요 아까 좀 살짝 말투를 들어보니까 레이 씨가 예상대로 일본에서 온 유일한 외국인 멤버 맞아요 잘하는데 말을 정말 한국인이라고 믿어도 될 만큼 말을 좀만 천천히 하면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별명이 김레이예요 맞아요 너무 잘해서 성을 붙여줬어요 저희가 맞아요 레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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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 연습생활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다들? 일단 저는 성끼는 어느 정도 될까? 이 아이브가? 저희 아이브는 전체적으로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고 저랑 레이가 조금 오래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부터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아니면 일본에서부터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국에 오고 나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3, 4년 동안 이렇게 한국어가 늘은 거야? 맞아요 멤버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데 함께하지 못한 장원영, 리즈, 이석 지금 없는 멤버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유진씨가 네 일단 먼저 원영이는요 18살이고요 키가 굉장히 크고 비율도 굉장히 좋고 아주 공주 같은 친구예요 맞아요 써봐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구나 아 되게 레이가 처음 봤을 때 원영이 첫인상이 공주님 같다고 해요 맞아요 전형적인 생긴 게 공주님 사태인 얼굴이야 네 다 공주님 같은데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장원영 양이 그렇게 더 생겼다 뭔가 애칭으로 레이가 공주 뭔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리즈는? 네 그리고 리즈는 저희 멤버 중에 유일한 금발머리 친구예요 어우 금발 음색이 굉장히 예쁘고 이 친구도 키가 큽니다 18살이고요 너무너무 예쁜 친구예요 보조개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보조개 볼 우물 자 이선은? 네 이선은 저희 팀의 막내 07년생 15살인데요 이 친구는 되게 아주 귀여워요 에너지가 넘치고 역시 어리다 보니까 뭔가 진짜 생기가 넘칩니다 특별한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 아이브만의 세계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씩 자기소개 문구가 있어요 아하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뭔가 각자에 어울리는 걸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바울은 뭐예요? 저는 I have a goal이라는 의미인데요 그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조금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 제가 늘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워주셨습니다 아 되게 연습량이 많고 맞아요 한번 파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구나 맞아요 조금 쉽게 질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질려하지 않고 네 그렇게 집중을 좀 잘해가지고 그렇겠다고 정한 거 있으면 끝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A병은 아니죠? A병 아니에요 제가 좀 그래요 나도 A병이거든요 A병이요? 나도 뭐 하나면 끝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언니는 뭐예요? 저는 B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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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가을이가 얘기해 봐요 가을이 유진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소개해 주세요 유진이는 되게 밝고 사실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이 있고 네 리더, 그러니까 리더잖아요 근데도 리더를 잘 해나 가면서도 밝음을 유지하는 그게 너무 되게 대단한 거 같아요 약간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 그러니까요 리더가 이제 되는 거 자체 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리더라고 하면 뭔가 진중해야 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뭔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내볼수록 리더를 한다고 해서 제 원래 성격을 바꾸는 건 아닌 거 같다 해서 그럼요 네 저의 밝은 성격은 유지하되 할 땐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제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키가 몇이에요 유진? 저는 키가 172 정도 됩니다 참 나 키가 왜 이렇게 커다던데 저희 팀이 키가 좀 큰 편이에요 근데 나이도 어리니까 더 클 거 아니에요 조금씩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내가 07년생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레이의 세계관 urgent, 조신 unnecessary 네 저는 아이앱 curiosAy gene 좋아하는 것도 많고 호기 심도 많았어요 Clinic 원래 그래요? 네 저는 원래 그래요 받 Santun 그림도도 좋아해요 그림도 좋아해요 그림도 그리joy 그리고 랩S prison 작사도 좋아해요 싶은 것도 좋은게 많아요 좋아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랩 저 지금 들려줄 수 있어요alet 오오오오오오오 너 알죠? 어제? 어제 제가 작사한 가사 본인이 있지? 작사한 가사 네 혐오 잘한다 중간에 가사에서 고니찌화를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귀엽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한다 레 잘 모르지만 팬들이 제일 궁금해할 건 다들 MBTI 네 MBTI 요즘은 MBT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요즘 MZ세대들은 전부 MBTI를 갖고 얘기해요 맞아요 혈액형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엔 최근에 검사를 해봤는데 ISTP가 나왔어요 그게 뭐지? 아이로 시작되는 게 뭐죠? 아이가 조금 내양적이라는 어 그래? 근데 발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닌 것 같다 다시 검사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는 일단 한 번 나왔으니까 ISTP로 좀 살아보고 ISTP? 네 ISTP로 좀 살아보고 다음에 한번 다시 검사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약간 내성적인 내양적인 네 내양적인 느낌이 있다 언니는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ISTJ가 나왔어요 비슷하네요 그게 뭐예요 ISTJ? 네 저는 약간 통칭이 있잖아 라고 딱 써있는 거 저는 아 어 뭐였더라? 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막 적극적인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로 시작되는 거 맞아요 약간 그냥 주위의 의견을 따라주고 그게 좀 엄격해요 맞아요 맞아요 FM 스타일이에요 네 본인 스스로한테도 엄격하고 네 스스로한테도 엄격하고 완벽주의자 성향이 좀 있나 보다 조금 그런 거 같아요 레이는 해봤어요? 네 저 해봤어요 2로 시작될 거 같은데 저 사실 I예요 아 셋 다 그러네 저희 다 우리 셋 다 I네 저희 그룹에 사실 2인 친구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럼 뭐예요? 전 INFJ예요 INFJ 통칭들이 뭔지 모르죠?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매니저들이 지금 처음 들었나봐요 맞아요 맞아요 다 놀라고 있대요 다 I로 시작돼서 네 안녕 그룹 이름도 IVE고요 맞아요 IVE 저는 ESFJ 오 ESFJ 학교적인 외교관 외교관 난 이거인데 얼마 전에 해봤거든요 까먹었다고 다시 한번 해봤는데 이거더라고요 외향형이 되게 강한거 맞아요 엄청 강하시네요 외향형이 19%까지 오 와우 예전에 되게 내향적이었는데 이 방송일이나 무대 위에 서면서 달라졌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에서 2위로 인생은 변하는거죠 그렇죠 데뷔곡을 이제 홍보해야 됩니다 네 홍보 가열차기 하세요 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데뷔곡 11은요 축구에서 최고의 성적이나 활약상을 한 축구선수 11명을 선정할 때 베스트 11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럼요 올 시즌에 베스트 11에 딱 들어가면 영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것처럼 저희의 최고의 멤버들이 다채로운 조합으로 모여서 저희 팀워크와 합을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비롯된 저희 앨범 11입니다 와우 축구가 그렇지만 뭐 뭐 농구는 6명이 하나요? 5명이 하나 그럼 거기 베스트 6에 딱 들면 좋은데 어차피 6명이니까 왜 11이라고 있을까 다채로운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랬나요? 그런것 같습니다 네 곡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곡은 뭔가 멋있고 이국적이고 몽환적이고 몽환적이고 이국적인 테마가 흘러나옵니다 댄스는 격렬한가요? 아니면 조금 상큼한가요? 댄스는 조금 격렬한 편인데 마침 저희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포인트 안무가 조금 강렬한 편이에요 그걸 좀 보여주세요 네 두가지가 있어요 헤븐 춤과 세븐 춤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노래를 간단히 불러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저희의 후렴 부분에 나오는 안무입니다 그러면 누가 좀 보여주세요 잠깐 이제 찍어서 저희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공식 인별금에 올려버릴 생각이에요 오우 누가 할거에요 댄스는 그럼 댄스를 노래는 저도 내가 부르고 댄스는 제가 하겠습니다 가을언니가 네 좋아요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돼요 레이는 응원 응원 자 가볼까요? 네 긴꿈을 꾸게 해 이 방은 작은 해 이 부분이 jud이구요 헤븐은 춤이구요 헤븐이 여기 이렇게 해븐 이렇게 먹어주시면 되요. 해븐 네. 다음 세븐춤 자 둘 셋 짧아 원 투 쓰리 포 파 식스 세븐 이렇게 세븐을 앙 다 먹네요. 네. 다 먹어볼. I have가 또 가진다는 뜻도 있지만 먹는다는 뜻도 있으니까 맞아요. 앙 레이의 맞아요가 너무 귀엽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브의 데뷔 2일차 흐흔타크랑 우리 신인컬그룹 우리 일레분이라는 곡을 한번 듣고 오도록 하죠. 자 잘 듣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간 팝 같은 느낌인데 거기다 좀 멍한적인 느낌도 있고 네 맞아요.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여섯 멤버가 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가 데뷔를 했겠지만 실제도 예쁜데 화면도 완전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레이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랑 화면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무대에서는. 배 차이가 많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애교가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화면에 딱 나왔을 때는 또 약간 카리스마도 있는 것 같아요. 유진 씨가 유진 양이 2018년 올해 초까지 애프터 올해 초까지 아이즈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막내라인이었죠? 네네. 리더가 됐더니 또 어때요? 막내일 때랑 좀 뭐가 달라요? 일단 마음가짐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막내라인에 있을 때는 언니들을 보고 많이 배웠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본보기가 되어줘야 하는 제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제 입장이 되었다 보니까 뭔가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멤버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즈원의 리더였던 은비 양이 솔로음을 내고 여기 왔다가 똑같이 이 코너에 와서 홍보를 하고 갔어요. 네. 그러면 은비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사실 활동하면서는 언니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브라는 팀으로 멤버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아 이때 언니가 많이 힘들어겠구나 아니면 아 이때 이래서 그랬구나 해서 제가 연락을 언니 솔로 앨범이 나오고 연락을 엄청 했어요. 언니 아 이제 막 이해가 간다. 아 진짜 은비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가 뭐 그때 더 막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락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즈원의 팀 활동을 나름 했었으니까 조금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그죠? 네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내가 좀 알려줬어요. 노하우를. 우리 멤버들한테? 그리고 멤버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게. 맞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유진이한테 달려가서 유진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랍니다. 와 분위기가 많이 좋은 건가봐요. 아 네. 레이도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우리 유진 언니한테? 유진 언니랑 원래 연습생 때부터 조금 유진 언니가 많이 잘해주셔서 계속 미담이에요. 그냥 항상 계속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처럼 잘 챙겨주기도 하고 밥 먹었니와 계속 항상 한국의 인사 중에 제일 정감이 가는 맞아요. 밥 먹었니? 네. 챙겨 먹고 다녀라. 맞아요. 그런 일본말 중에 그런 인사가 있어요? 밥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만큼 한국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가지고 맞아요. 밥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구나. 우리 레이는 한국에 와서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줘봐요. 적응이요? 적응. 아 저 한국에서 버스를 타는데 진짜 롤러코스터같이 막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놀랐어요. 처음에 많이. 알겠죠. 많이 그 구간이 좀 그런 구간이 있었나 보군요. 음식은 다 잘 맞아요? 한국 음식은? 저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요. 제가 명이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명이나무는 일본에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울릉도 쪽에서 뭔가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배됐다고요. 울릉도에서. 아 명이나무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명이나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데 맞아요. 아 개인용 명이나물이 있다고? 어 맞아요. 아 지금 매니저가 얘기한 모양인데? 제가 항상 숙소에서 멤버들이랑 고기를 구워서 먹었었는데 그러면 명이나물 딱 이렇게 네. 명이나물 딱 같이 먹어야 돼. 꼭 명이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늘 함께 비추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항상 같이 있어요. 멤버들 평균 연령이 17세인데요. 막내 이서가 07년생이고 헐트쇼보다 1살 어립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헐트쇼 1년하고 1년 후에쯤 이서가 태어난 거예요. 몇 월생이에요? 이서가 2월생이에요. 아 빠른 년생이구나. 좀 더 좋고. 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한 대한민국 최연소 아이돌이 정말요? 될 예정인가봐요. 와우. 대박이다. 박수. 박수. 뭐라도 화제가 되는 건 중요한 거니까. 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을이하고 이서하고. 어 아무래도 다섯 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가끔씩 느낄 때가 있는데 이서가 그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드라마 굳이 변화왔던 거. 네 그게 엄청 유행? 유명했었잖아요. 이민호 씨 나오고. 네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그런 게 있겠구나. 모르는 게 있고. 네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 뭐지? 드림하이. 아 맞아요. 드림하이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드림하이도 모르겠다. 네. 그리고 딱히 막 신조어를 쓰는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어 한번 저희가 다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그 무야호라고 했잖아요. 무야호. 네 맞아요. 그거를 한번 딱 썼는데 그때 너무 웃긴 거예요. 이서가 이런 말을 쓴다는 게. 그래서 아 역시 되게 어린이 너무 귀엽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자 신인그룹 필수 코스. 개인기 방출 시간입니다. 와우. 와우. 이거 각자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때 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있죠 있죠. 가볍게 저부터. 제가 개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좋아요. 네 네. 동물 소리 갖고 계신 분 있어요? 혹시 동물 소리. 동물 소리는 아직. 할 수 있는 사람. 아 근데. 어 언니. 약간 목집이 작은 강아지. 네 전 좀 약간 발랄한 강아지를. 아 발랄한 강아지. 오. 오. 좋다. 약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어. 리더 강아지예요. 네. 리더 강아지. 리더 강아지인데.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강아지 종류는 뭘로 할까요? 어. 강아지를 하나 정해야 돼. 큰 강아지. 이런 아. 이런 소리 정도. 이런 소리는 약간 말티즈 느낌. 어 말티즈 인가. 말티즈. 앗! 얘들아 따라와. 앗! 귀여워. 어 말티즈 리더. 네. 또 해봐요. 레이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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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 러진 해물 이름 있는데. 러진 해물 이름 있는데. 러진 해물 이름. 러진 해물 이름. 진짜 고양이가 러진 해물. 러진 해물. 러진 해물. 러진 해물. 러진 해물. 이게 일본에. 우리는 야옹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저기. 미국에서는. 그거를 영어로는. 미야옹이라고.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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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꼬껴. 꼬껴.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미국에서는. 깍구뚜루뚜 이렇게 하더라고요. 깍구뚜루뚜. 깍구뚜뚜루. 깍뚜뚜루. 깍뚜루. 깍뚜루.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 가을이는 개인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저요? 저는 원래 그. 나무늘보. 그거 했었어. 성대모사라고 해야 되나. 표정모사. 나무늘보. 표정모사. 네. 라디오인데요. 아. 그래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해봐요. 근데 한번 해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선히 지금 뭔가. 나무늘보가 어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아 졸려. 어떡하지? 다들 방송사고 있는 줄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 아 진짜 뭔가. 되게. 나무늘보 얼굴이랑 되게 닮았어. 왜 그러지? 아니 이쁘게 생긴 얼굴인데. 왜 나무늘보가 보이지? 아니 제가. 그. 진짜 나무늘보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조금 닮고. 평소의 행동도. 사실 조금 느리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별명이 나무늘보라고 불립니다. 별명이 나무늘보여서. 어 개인기 뭐 할까 하다가. 어 그럼 그냥 나무늘보를 따라해볼까 해서. 맞아요. 나무늘보가 된 거예요. 아니 나무늘보 생길 건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다가도. 얼굴에서. 언젠가. 맞아요. 그러면 나무늘보랑 별명이 있는 거는. 닮아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좀. 침대에서 잘 안 일어나고. 한 번 앉은 자리에서 계속 늦적두적대고. 맞아요. 제가 앉거나 눕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책 읽을 때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보고. 뭐 컴퓨터나 뭔가 할 때도. 되게 눕는 걸 좋아해요. 근데. 또 제가 계속 눕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또 눕는 걸 때는 눕는데. 제가 또 할 때는 하는 성격이라서. 쉴 때는 푹 쉬고. 할 때는 완전 하고. 할 때 하고. 네. 열정을 딱 뽑아서 그 시간에만. 아 맞습니다. 쏟아붓는 스타일이구나. 나머지 시간은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레이가 그린 그림을 보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요. 그렇죠. 취미로 그냥 그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잘 그리는데요. 맞아요. 그림을 따로 배웠어요? 제가 아직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배워본 적은 이렇게 그려? 네. 제가 올해 집콕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냥 제가 언젠가 그림을 한 번 그려보고 싶다 생각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그려봤었어요. 근데. 잘 그린네. 재밌어가지고. 멤버들 얼굴을 싹 다 그려주면 좋겠다. 네. 제가 언젠가 그려보고 싶어요. 제가. 리즈가 최근에 생일이 있었는데. 그때 리즈한테 선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리즈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해줘가지고. 핸드폰 배경함으로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나중에 또 이제 앨범이 하나 더 나오게 되거나 그러는데. 제 꿈이에요. 멤버들의 얼굴을 싹 그려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진 씨는 운동을 잘해요? 네. 운동을 좋아해요. 육상부 출신이네? 네네네. 학교를 다닐 때 육상부랑 이제 줄넘기부 이렇게. 줄넘기부. 그래서 키가 크구나. 그것도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줄넘기 동아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나갔고 줄넘기하고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학교에서.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2단 뛰기 연습도 하기도 하고. 또 단체줄넘기도 연습해서 같이. 다른 학교랑 대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하면은. 줄넘기는 뭐 그냥.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하겠네요? 네. 뭐 제 체력적인 한계가 있지 않는 이상. 쉽게 잘 걸리진 않아요. 육상부는 어떻게 단거리였어요? 육상부는 단거리였어요. 그거 엄청 빠르겠다. 100미터 몇 초였대요?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육상부보다는 줄넘기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달리게 하면 지지는 않는가 보다. 네. 빠른 편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아육대회 나가야 되겠네요? 네. 나가서 꼭 개주를 해보고 싶어요. 멋있다. 육등할 것 같아. 일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봤을 때도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2단 뛰기는 몇 개까지 가능해요? 연달아. 2단 뛰기 연달아서. 쌩쌩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일 최근 해본 게 50개 정도? 이야. 50개?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지. 다른 멤버들 운동 잘하는 멤버 있나? 아육대회 나가서 딱 순위 안에 들만한 친구. 아육대회. 근데 일단 레이는 수영을. 맞아요. 수영을 잘해요? 제가 달리기는 엄청 느리거든요. 물에선 빠르구나. 네. 물이랑 그리고 스키랑. 맞아요. 눈이랑 친한 것 같아요. 물이랑 눈이랑. 그래요. 자 우리 수요다년들이 아이브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 공식 인별그램에 요청해 주신 질문입니다. 직접 질문하고 답도 해주세요. 네. 인기가요 MC 유진이 MC톤으로 이번 아이브 신곡 소개해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BGM을 틀어드릴게요. 인기가요 BGM 옛날 거예요. 옛날이요. 일요일은 어디가요? 생방송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유진입니다. 새로운 신인 걸그룹 아이브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엄청난 멤버들 6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아이브의 11 뮤직 스타트. 너무 잘한다. 엄청 잘해. 그러니까요. 준비된 멤버가 리더예요. 몇 분이 달라요. 이게 무대에서 즐기는 게 느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이브 첫 번째 데뷔 무대 어저께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쇼케이스를 하고 왔어요. 어땠어요? 안 떨렸어요? 아니요. 아이존이랑 할 때랑 또 달라요? 네. 저는 엄청 긴장했어요. 뭔가 팀으로서의 합이 엄청 좋았으면 좋겠어서 엄청 긴장했고 또 긴장한 멤버들 긴장하지 마 했는데 저도 엄청 긴장하고 맞아요. 엄청 떨리고 또 그만큼 설렜던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됐어요? 어저께? 네. 엄청 떨려가지고 제가 생각해요. 그런 게 있었는데 됐어? 조금 버벅걸려가지고 근데 그래도 다 같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멤버들이 있어서 사실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다들 엄청 긴장했는데 본 방송, 본 쇼케이스 때 다들 너무너무 잘해서 그래도 다들 너무 뿌듯하게 집에 갔습니다. 중요한 건 대표님이나 회사의 반응이죠? 네. 그렇겠어요. 저희가 어제 낮에 대표님을 뵀는데 그래도 많은 좋은 말씀과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하셨어요. 너무 지금 잘하고 있고 시작이 좋으니 우리 앞으로 화이팅하자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신인 그룹이 데뷔 2일차의 컬트쇼를 잡는 건 쉽지 않아요. 너무 연관해. 아니, 진짜로 열심히 하는 회사니까 잘 맞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니까 또 가을이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저는 질문을 해줘야죠. 아, 질문 아, 네. 저는 존경하는 아티스트나 롤모델 궁금해요. 이거 질문을 해오셨어요. 네. 이 질문에 저는 되게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많지만 저는 아이유 선배님을 되게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아이유. 배우도 하고 맞아요. 되게 다재다능하시고 음악도 직접 다 만들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힐링도 하고 정말 진짜 팬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나 꼭 만나겠죠, 다시? 아, 그럼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아이브를 탈탈탈 한번 털어봤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전 멤버가 완전체로 털트쇼의 라이브 무대에서 한번 멋진 댄스와 음악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오, 좋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도 말씀해주시고 마지막 인사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어제 타이틀고 11으로 데뷔를 한 만큼 앞으로 아이브라는 팀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멋있는 무대들을 하면서 활동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채로운 매력 많이 보여드릴 테니 아이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이도 한 마디 하세요. 네, 저희 아이브 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그룹 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아이브 멤버들 다 같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앞으로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아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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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